오늘은 카츠동과 오야코동 소바집의 새로운 메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집에서 카츠동과 같은 밥 종류가 등장한 것은 꽤 오래전 일입니다. 과거에는 국수집에서 밥을 파는 것이 드물었고 주위 상인들과 일반인들에게도 낯선 경험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가지 종목만을 장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의 다양한 입맛과 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소바집도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이제는 카츠동과 오야코동이 소바집의 중요한 메뉴로 자리잡으며 국수와 덮밥의 조화를 통해 풍성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메뉴의 다양화에 그치지 않고 소바집이 새로운 맛의 공간으로 발전했고 여전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야코동의 주요 재료인 닭은 기원전 100년경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우는 닭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문화는 일본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에도시대에 들어서면서 계란 사세요라는 행상이 생겨나고 계란을 식사에 포함시키는 문화가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소바집의 인기 메뉴인 오야코동과 차완무시도 이 시기에 탄생한 요리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을 금지하는 시기가 있었고 서민들은 이러한 요리를 쉽게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야코동이 단순한 요리를 넘어 일본의 식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오야코동과 카츠동은 소바집에서 인기 있는 메뉴로 세트로 제공되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균형 잡힌 한 끼를 제공합니다. 비록 야채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양파와 파가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보충해줍니다. 이들 덮밥은 소바집에서 세트 메뉴로 잘 팔리며 일반적으로 메밀면 돼지고기, 소스, 밥, 계란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조합은 한 끼로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야채가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카츠동과 오야코동에는 양파와 파가 들어가 있어 영양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자루소바 대신 국물이 있는 카케소바와 오야코동을 함께 선택하면 가스오부시 국물의 달콤한 소스, 닭고기, 계란, 양파, 파가 어우러져 풍성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명동에는 명동칼국수라는 유명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곳인데 칼국수의 음식 구성은 닭고기 고명과 고소한 국물, 약간의 양파와 부추, 그리고 마늘 김치가 특징입니다. 명동칼국수의 고명은 만두, 고기, 채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일본 소바집에서 인기 있는 오야코동과 카츠동의 구성과 유사합니다. 두 나라의 음식 문화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수와 밥, 고기 등이 조화롭게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전통적으로 메밀국수만을 판매하던 소바집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한 끼 식사로 부족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강력한 스타 메뉴가 절실해졌습니다. 그 결과 카츠동과 오야코동과 같은 덮밥 메뉴가 스타 소바집의 점심 세트 메뉴로 추가되었으며 메밀보다 훨씬 향이 강한 카레도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바집이 단순한 국수집에서 벗어나 다양한 맛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츠동과 오야코동은 메밀면과 함께 제공되기 좋은 메뉴입니다. 그러나 서서 먹는 카운터형 식당과 고급 소바집의 식재료 품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식당의 계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카운터형 식당은 주로 값싼 재료를 사용하지만 빠른 서비스로 승부를 봅니다. 반면 고급 소바집은 신선한 메밀가루를 선별하여 높은 품질을 유지하며 직접 자가 재분하고 자가 재면하는 방식을 고집합니다. 튀김의 품질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공장에서 받아온 동그란 모양의 튀김이 흔히 판매되지만 카운터형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튀김 요리는 새우튀김입니다. 모든 튀김은 식당의 오픈 시간에 맞춰 미리 튀겨놓으며 카츠동에 사용되는 돈가스는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로 준비됩니다. 고이들은 냉동 상태로 보관된 후 튀김기에 넣고 조리됩니다. 주방의 정성이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전통 있는 소바집에서는 여전히 오야코동과 카츠동을 정성껏 만들어내며 고이들 메뉴는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 메밀로 만든 고급 소바를 즉석에서 제공하는 카운터형 소바집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막국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갓바아낸 메밀의 향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바집의 새로운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